영상 진행은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AI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들이 현재 로드맵이 완성이 됐죠. 결국 AI는요.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실생활에 와닿는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겁니다. 보시면은요. 정부가 추진하는 바로 AI 관련 정책감 보면요. AI의 일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복지 분야, 그 다음에 전문직 분야, 한마디로 산업 분야, 그 다음에 정부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결국 디지털 의료화, 그 다음에 뭐예요? CCTV, 그리고 뭐예요? 주요 제외에 대한 바로 감시 시스템. 이러한 부분들부터 현재 적용을 해나간다는 부분이죠. 보시면은 주요 AI 관련 현재 주요 이슈 키워드만 종합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자체는 이제 AI 관련 산업으로 어때요? 국가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 기업들 한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체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정부에서는 예산을 배정했죠. 1조 2천억이라는 정부 예산을 배정을 하고 수다적으로 인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삼성부터 결국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요. 이미 삼성과 MS 사이에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서버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가우스, 가이스라는 가칭을 통해서 이미 서비스 오픈, 임박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국 삼성 챗봇이라는 부분 일단 B2B용, 그 다음에 뭐예요? 한해용 이런 부분부터 검증을 한 이후에 이제 B2C 결국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부분까지 확대되겠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플러스 MS,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자체 AI 모델을 공개했는데 결국 중국도 이제 AI 기술에 대한 선전포고와 그 다음에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결국은요.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전체적으로 AI 시장 자체가 현재 각축전에 와있다. 결국 미래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에 와닿는 바로 수익 모델과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성과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주요 산업에서 핵심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게 AI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요. AI가 되어 있는 산업 구조 종목이냐 또는 AI를 장착한 서비스를 갖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차후에 기업의 흥망성쇄 결국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반음짓는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삼성 같은 경우 반도체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AI 관련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네이버 AI 서비스인 바로 뭐예요? 하이클로버 X죠. 우선 1차적으로 이 하이클로버 X의 B2B 버전 기업 대 기업 판매 버전이 바로 삼성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성부터 네이버 관련 IT 기업부터 기존의 대기업까지 이제 AI 기술은 기업의 심적인 필수 요건이다라고 인지하고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보시면 일단 구글 코리아 사장 구글 핵심 IT 기업이죠. 그리고 AI 챗봇을 먼저 출시한 기업 결국 AI 성능은 계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고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데이터 사용량과 그 다음에 효용성이 증가할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즉슨 산업계에 있어서 AI를 빼놓고 차후 신사업을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우리 가전제품 많이 쓰는데 비스포크 기억하세요. 비스포크를 통해서 모든 삼성의 가전은 이제 AI화된다. 결국 AI는 이제 일상으로 파고들고 결국 이 기술은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전반의 캐파가 10배, 20배 커지는 시장이다. 라고 재료적인 모멘텀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핵심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주요 핵심 AI 관련 종목의 주요 매매 전략 알아보기 전에요. 지금 상단 배너 보이듯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 법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매 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방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 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외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재료가 체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 투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셀바스 AI의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인 차트 분석해 볼 건데요. 현 추세와 지지저항 구간을 찾고 핵심적인 대응가격, 결국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대응가격별 메인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서브 시나리오별 시나리오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 오픈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셔야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답 보시면은요. 셀바스 AI 차트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한번 나왔습니다. 결국 기존의 이 갭자리 어때요? 메꿔졌죠. 갭자리 메꿔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1차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쌍고를 찍으면서 저점을 살짝 낮췄죠. 핵심적인 저항 구간. 기존에는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이 깨지게 되면 어때요?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되죠.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SR 플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지. 지지가 깨지면 R. 저항이 된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구간에서는 갖고 계셨다면 분할로 매도할 수 있는 정거장 타점이었다. 라고 강조드리고요. 보시면 일단 쌍고를 찍고 저점을 살짝 낮췄기 때문에 이 구간은 1차 저항 구간으로 27,500원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매수를 그렇다면 어느 구간에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체크했을 때는 매물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요 거래량과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우리는 지지 라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매물대를 찾아서 어때요? 분할 매수 타점으로 써야 되겠죠. 보시면 기존의 상승으로 돌릴 때 세력들이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역해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고 그때 만든 매물대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17,500원부터 얼마예요? 15,000구간이 핵심적인 1차 눌림목 매수 타점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손절가는 당연히 주요 구간에 다시 한번 하단 매물대에 저점이 깨지면 손절가로 잡아야 되겠죠. 핵심적으로 얼마예요? 12,500원으로 정말 짧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어때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쌍고 매물대를 만든 구간 앱을 메꾼 자리인 바로 27,500원 이게 1차 목표가가 설정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만약에 눌렸다가 올라갔을 시에 돌파하고 지지까지 된 걸 확인한다면 27,500원은 이제 지지로 바뀌게 되고 핵심적으로 추가적인 고점을 해맬 때 35,000구간까지 열려있게 됩니다. 이만인즉슨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하는 걸 보고 이 구간 기존의 고점 매물대 구간 35,000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기존에 지지가 나왔으나 깨졌던 구간 다시 올라오더라도 1차 매도 구간 뚫고 지지한다면 35,000구간이 2차 1차와 2차 마디가가 되겠죠. 그리고 주요 핵심 매물대를 형성한 구간이 매수타점 그리고 주요 매물대를 이탈하는 구간이 손절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게 바로 A 시나리오 바로 메인 시나리오에 대한 핵심 대응 가격 전략이고요. B 시나리오는 바로 단타 전략입니다. 단타 전략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맞습니다. 기존의 고점 레벨 대 지지구간 다시 한번 기존에 지지해줬던 구간을 어때요? 매수타점으로 보고 그 구간이 깨지는 저점을 손절가로 두시면 되겠죠.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1차 매수가가 대략적으로 2만 구간 손절가가 얼마예요? 1만 5천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1차 목표가인 2만 7천 5백원까지만 보고 전략 매도 대응하시면 됩니다. 결국 B 시나리오는 단타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주요 구간의 마디가에서만 짧게 짧게 대응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고점과 저점 그리고 그 중간 값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단타와 매수 매도 전략의 핵심적인 가격 레벨 되겠죠. 지금까지 재료를 통해서 모멘텀과 전망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각 시나리오별로 핵심 대응 가격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격 대응 전략 꼭 기억해 주셨다가 수익 내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가격 전략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망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험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